아스트로의 리더죠.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진진씨는 귀여운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 멤버입니다. 강한 진진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. 또 아스트로의 래퍼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작사 작곡으로도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리더 진진씨의 새로운 모습,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진 진진씨의 모습.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 리더 진진씨, 앞으로 또 팀에서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. 다음으로는 아스트로의 라키씨를 모셔보겠습니다. 네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. 우수에 찬 강렬한 눈빛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. 라키씨는 지난해 댄스 워에 출연해서 파워풀한 춤 실력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. 이번 앨범에서도 라키씨만의 스웨그와 춤으로 무대의 카리스마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자 라키씨 카리스마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또 라키씨가 다른 아이돌들을 인정하는 춤선의 대가거든요. 한번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카리스마 있는? 오우 좋습니다. 네 라키씨 역시 그 춤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 포토에서도 느낌이 나오네요. 왼쪽에 계신 기사님들 한번 봐주실게요. 네 라키씨 이번 앨범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다음으로는 아스트로의 윤사나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아스트로의 윤사나씨